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장에서 우리 바꾸 골프 가족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럼 식순에 의해서 국민 노래에 먼저 국기에 대한 격려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두는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여 격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 사랑하는 하나 아라 아라 아멘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2022 생활체육 대축전 전국 아쿠골프 대회를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대회에 준비를 해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이번 대회가 4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이제 1그룹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네요. 자, 이상 없죠? 저기 심판이요? 이상 없죠? 네! 자,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 1그룹 선수 들어갈 준비됐어요. 자, 여러분,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거창군협회 회장부터 임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 같고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가까이서 다 모이셔가지고 자, 팝골프의 꽃이에요. 이 대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배려하는 마음 즐겁게 늘어난 스코어는 최대한 더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이팅 3번을 외치겠습니다. 어떻게? 3번을 뭘 위해서? 팝골프 발전을 위해서. 자, 팝골프 발전은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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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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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